네, 이데일이 TV입니다. 진성 TEC, 삼강 M&T, 미코, KB금융, LX인터내셔널, 스튜디오 드래곤, 테이펙스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하나기술, JYP엔터테인먼트, EMDD, 덕산테코피아, 테스나, 오스템 임플란트, GS윈드, 나이스 정보통신까지 선정했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유니셈, 휴캠스, MH에탄올, 한라홀딩스, 현대차, LG전자, 삼성엔지니어링, 구강약품 담았고요. MTN의 한전산업, 하나솔루션, LX인터내셔널, 동진세미캠, 원익피에니, 미코, 대원제약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종목 분석해보겠습니다. 옥석가리기 참 중요한 지금 시장의 흐름인데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참 여러분들 대응하기가 좀 너무 힘들죠. 그런데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실 거는 실적이 좀 좋으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좀 싸지면 내년에 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은행 관련 주 KB금융입니다. KB금융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리포트 발표 나온 걸 보니까 1, 4분기 실적뿐만이 아니고 2, 4분기 토탈에서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1, 4분기 때도 그렇고 2, 4분기 때도 각각 한 연결 재무재표로 1조 2천억 이상의 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또 대출이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현금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대출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꾸준히 지금 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비은행 부분에서도 투자은행 쪽이죠. 이쪽 부분에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성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재 부분에서는 작년, 전년 대비 한 15% 성장을 했고요. 충당비용은 현금을 싸놓는 건데 그게 한 26% 감소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대출이나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은행 부분은 한 45% 증가했는데 전체적으로 얼마 전에 배당금도 중간 배당으로 한 750원 졌는데요. 성장성과 함께 말씀드린 대로 매출가 영업이익이 높아지면 내년 배당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배당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도 지금 상당히 탄력 있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금 보면 모든 종목들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차트상에서도 멋지게 플러스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기류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5만 5천 원 정도인데 한 이번 주 내로 한 조정이 온다면 한 5만 원 정도 매수 괜찮아 보이고요. 목표 가격은 6만 원 돌파 시에는 50% 비중 축소하시고요. 손절 나이는 4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KB 금융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목표가도 한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현재 1%대 강세네요. 5만 5천 100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종목은 꼭 한 달에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JYP입니다. 이거 얘기할 때마다 참 그런데. JYP는 여러분들 오늘 또 아까 어느 분이 전문가님이 하이브 말씀하셨는데 BTS가 미국에서 공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엔터 종목들이 그 관련해서 이슈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JYP도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JYP는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IP 관련 지적 계산권을 갖고 있는 회사를 스피노프하면서 관련 종목 이슈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실적을 발표한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234억 정도. 전연동기 대비 한 3.9% 증가를 냈고요. 거기다가 일회성 부분. 쉽게 얘기해서 지금 비용이 들어간 것. 한 번 들어가고 많은 그런 비용을 일회성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세금이나 컨설트비용. 그리고 신규 그룹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일회성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갓세븐이라는 그룹을 해체하면서 국내에서 또는 글로벌에서 음반 판매 실적이 저조하면서 이게 좀 상당 부분 영업이익을 갉아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음원이 지금 매출이 아주 좋고요. 거기다가 니주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데뷔를 했죠. 그 효과로 실적과 성장성이 보여집니다. 트와이스를 제외하고 내년까지 블라인드 패키지라고 해서 3개 그룹이 데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23년까지 니주나 보이그룹 등이 한 2개 그룹 등 더. 토탈 한 5개 정도의 그룹들이 데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데뷔하면 실적이 좋아지겠죠. 거기다가 3분기에는 1,000밀리언셀러로 예상이 되고 있는 스트레이트키즈가 벌써 이미 선구매로 음반을 이미 주문을 받고 있는데 이 음반 실적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트와이스 일본 판매 활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오늘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조정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아시겠지만 조정이 있기 때문에 한 3만 8천 원 정도 조정 예상을 해서 매수하시고요. 가격은, 목표 가격은 8월 9일 날 4만 6천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목표가를 도전하면 절반 정도 축소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3만 3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 하정환 본부장 같은 경우에 엔터주들 중에서도 JYP가 상승 탄력이 지금 주가를 감안하면 좀 더 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JYP가 지금 실적도 그렇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이슈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규 그룹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3분기 지금 음반 판매가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하이브를 빼고 엔터그룹 중에서는 JYP가 한 151억 정도 매출이 있으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좋아질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다음 종목은 10년 넘게 배당을 주고 있는 휴캠스입니다. 휴캠스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당 관련 주, 가치주죠. 배당에 관련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 있는 법인을, 종속법인을 청산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산을 하고 나면 돈이 들어오면 현금 흐름도 더 좋아지겠죠.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원재료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가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하고 있긴 합니다만 투자 주식 처분과 함께 기타 수지, 금융 수지 등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히 8월 25일에 공시를 한 걸 보니까 2024년부터 2038년까지 금오비시 화학의 총 3조 7천 원 규모의 MBN, 원자재인데요. 화학 원자재. 이거를 지금 정기 계약을 하게 체결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내용에다가 한 20만 토 정도가 신규로 더 계약이 된 건데 앞으로 매출이 더 좋아지겠죠.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오늘 또 휴캠스는 조정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같이 주니까 여러분 좀 떨어지면 좋습니다.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마시고요. 한 2만 6천 원 정도 조정이 온다면 매수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3만 2천 원. 그리고 목표 가격 돌과 시에는 50% 비중 축소하시고요. 2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 난이 내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휴캠스 기관 수급이 좀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네요. 2%대 눈른목 나오면서 2만 8천 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목표가 3만 2천 원 정도로 제시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요. 관심주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네. 관심주. 중요하죠. 빨리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유수홀딩스를 관심주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1950년도에 설립되는 이 회사는요. 88올림픽 때 대한해우를 인수를 해서 2009년도에 스피노프하면서 이제 지주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회사는 유수홀딩스를 말씀드린 대로 해운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한 2, 3년 이상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2016년부터 한 5년 동안 배당을 안 줬는데 금년에는 500원의 배당을 줬습니다. 그 500원의 배당을 줄 때 한 이슈가 엄청 컸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 3월에 주류총회를 할 때 주주총회 중에 할 때 소액주주 중에 행동파인 몇 분이 배당을 왜 안 주냐라고 하면서 주당 1,000원 배당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압박에 다 하지는 못하고 500원 정도 배당을 하면서 했는데요. 그 주위에 있던 이슈가 돈을 배당을 해달라는 이슈가 뭐냐면 시가총액이 그때 5,600원인데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여의도의 건물 빌딩을 매각하면서 2,000억이 넘는 돈이 현금이 들어왔는데 주주배당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신사업도 하지 않는데 그 돈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배당이 나갔는데 그 500원 배당이 주가가 한 5,600원이었기 때문에 8% 정도 굉장히 고배당이었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 회사를 보면 얼마 전까지 가진 돈을 가지고 100억 중에 100억을 가지고요. 8월 14일까지 122만 6,994조의 자사주 배입을 했습니다. 끝냈는데 앞으로 신규 사업 프로젝트와 함께 현금으로도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2019년도 이후에 2년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가 올해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이상 줘야 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오늘 또 주가가 조정을 하고 있네요.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을 온다면 매수 가격은 5,7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지난 4월 28일 나왔던 8,000원 정도. 중장기적으로는 목표 가격에 도달하시면 50% 비중 축소하시고요. 손절 나이는 4,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수 홀딩스 배당주로서 소개를 또 해주셨네요. 오늘 약부하건입니다. 5,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매수 시점에 한 5,7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일단 8,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